아, 배고픈데? 아, 나도 맥주를 한 잔 할까? 어, 좋아요. 이 정도면 되겠지? 빵을 괜히 네 개를 꺼내네. 한 개 다 못 먹을 것 같다. 한 개 다 못 먹을 것 같다. 너, 너 왜? 너, 케찹 너무 많이 뿌렸어. 맛있겠다. 조심해. 아, 뜨거워. 어? 응, 먹을만 해, 형. 월만 해? 응. 숟가락이 있고. 야, 이게 쓰레기 봉투 있네. 20리터나 돼? 쓰레기 봉투는 왜 여요, 형? 쓰레기 버려야 되지. 응? 너무 맛있는데. 하나 더 먹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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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그냥 일반 잔 발라 먹어야지. 하나 더 먹을까? 하나 더 먹을까? 하나 더 먹을까? 하나 더 먹을까? 저도 되게 피곤했거든요. 배고프다고 해서. 또 혼자 먹게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같이 있어줬는데. 뭔가 순수하고 맑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화끈 RESERVE 몰래 котором. 아. 아, 아, 아이구로. 아, 아이구로. 아, 아이구. 거의 encryption 안 Regite가 나와서. 그저께 작고 했냐? 깡깡 앉았어. 예. 한, 5시야? 예, 5시야? lamb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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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mbd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